더군다나 이태리 편집샵에 동일 상품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밀라노 포리워는 일반적인 란제리 브랜드가 아니에요. 이태리 감성을 갖고 있고 올해 이태리 란제리쇼 란제리 패션쇼에 출품이 된 브랜드 그중에서도 특히 이 작품은 작품이란 말씀을 드립니다. 그 패션쇼에 런어웨이를 누빈 그 상품 동일 상품이에요. 동일 상품. 지금은 뒤집어 놓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. 이 귀한 상품 이태리 편집샵 동일 상품을 저희 홈앤쇼핑만의 단독 특가에 만나보시는 건데 정말 너무 예뻐요. 이건 그냥 레이스 탑으로 입으셔도 될 정도. 레이스 탑으로. 너무 아름다운 고가의 코드사 레이스를 통으로 아끼지 않고 세상에. 절개도 없이요. 이건 레이스 값도 안 나와요. 고객님. 레이스가 얼마나 비싸고 이런 스트레치의 쿨 스트레치의 실키 레이스 코드사 레이스는 더더욱 비싸거든요. 이걸 충분히 이렇게 통으로 통으로 써주고 레이스의 힘으로도 보정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 외에 또 파워 네트를 사용하면서 정말 파워 있게 보정력까지. 완전 심어드린. 근데요. 이거 브리즈 할 필요도 없어요. 맞아. 하나로. 가슴 아예 예쁘게 만들어드려서 노아이어에 예쁜 캣까지 들어가 있는데 너무 편해요. 관리도 너무 편하고 가볍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가슴선 예쁘게 살아있는 거 보세요. 가슴선도 여기 모아질 수 있게끔 다 샤원단 다 대들여서 벌어지지 않아요. 그러면서도 안에 리프팅 패널까지 다 돼 있어요.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고 섹시한 레이스탑. 어머 레이스탑도 좋은 건 비싸던데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레이스탑으로는 그냥 뭐 말 그대로 란주 정도로밖에 못 입어요. 근데 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란주라기보다는 완벽한 쉐이퍼입니다. 유럽이 진짜 유명한 게 옛날부터 몇 천년 된 역사가 코르셋의 역사예요. 코르셋하면 이 옆에 마네킹 보면은요. 뭐 이런 게 코르셋이라고 일명 많이들 하죠. 막 완전 고래심줄 같은 거 막 들어가 있고 막대기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난립니다. 옛날에 비비안이가 막 그렇게 한유가 뒤에서 조여주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입었던 게 코르셋. 코르셋 입고요. 브레이저 했었어야 돼요.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탑 같은 거나 이너 같은 거 하나 받쳐입고 너무 복잡하고 불편했는데 이제 하나로 밀라노 41 만나보시면은 하나로. 브레이저 할 필요도 없이 몰드에 대한 과학까지 달라요. 브레이저 웬만한 데 있는 기능보다 더 우수한 이런 리프팅 패널 되어 있죠. 예쁜 캡 들어가 있죠. 샤원단 되어줘서 벌어지지 않게끔 다 만들어주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뒤집은 모습입니다. 이것 때문에 보정이 되는 거예요. 더 되는 거예요. 레이스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 이거 보이세요? 아는 레이스 이게 뒤집은 거니까 이게 살 갇혀 있는 거죠. 이 파워네트 소재가 완전 보정을 정말 끝내주게 하는 겁니다.